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러시아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한국에게 블라디보스토크를 30년 동안 통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선언이죠. 서방전선의 힘을 모으고 후방의 든든한 동맹인 한국과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뜻인데요. 전세계가 러시아의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향후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애주 일대의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커져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러시아의 침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침입한다면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죠.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경계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서방의 공격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군사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암시했죠. 북대 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4만 명에 달하는 나토 신속대응군 전투태세를 조정해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강경한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섰죠. 러시아 역시 서방의 군사 움직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도로 최근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공급관을 닫았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탄소 배출 자원이 필요한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연료조차 모자란 유럽은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없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자원을 무기로 삼아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 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대로 지금 두 나라 사이에선 말할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군사행동까지 나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슬라브계 민족이 민족의 대다수인 러시아는 대다수의 슬라브계가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땅이라고 간주합니다. 과거 소련 시절 하나의 국가였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평려가 넓게 펼쳐진 비옥한 곡창지대로 유럽이 위해 농업대국입니다. 연간 2,200만 톤의 밀을 생산해 유럽국가에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동토의 러시아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게 서방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것이죠. 푸틴은 현재 서방을 향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예측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를 죽인 이라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로 죽인은 슬라브 민족주의 운동가이자 유라시아당을 이끄는 지도자로 활약하는 인물. 러시아 정부 산하 지정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푸틴의 조언가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2010년 이후 일어나는 러시아의 행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외적에서 영국을 유럽과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불안정을 이용해 분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2016년 러시아의 코드를 동원해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등 책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영국도 유로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투기는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근처의 군대를 집결해 다시 소련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건이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동북아시아에 대해 그것은 내용 역시 놀랍도록 현실과 비슷한데요. 그는 책에서 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최대한 분열을 조장할 것을 주문했죠.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러시아의 행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 러시아의 땅을 한국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 후방의 든든한 친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에게 많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쿠릴렬도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푸틴에게 조언을 하는 두 개인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 러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두 개인의 조언을 들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 국가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해주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를 한국에게 30년 동안 빌려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연해주는 오래전부터 한민족이 거주했던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시대부터 한민족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이후 바레가 오랜 기간 연해주를 통치했었고 조선시대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연해주로 넘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소비에트의 역사학자 멜리코프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 연구자들은 17세기 무렵까지도 연해주를 조선 땅이라고 인식했으며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연해주의 터전을 잡고 살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도 소련 시절 연구를 계승해 근대에도 연해주에는 조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중국 땅이 아닌 조선 땅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인들도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을 만큼 사실 연해주는 잊혀진 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탄압을 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넘어간 한민족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아 터전을 일구어는데요. 그 탓에 연해주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후손들이 대다수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도시로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장소인데요. 얼지 않는 한구를 찾던 러시아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부동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땅을 러시아가 한국에게 30년 동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군사를 결집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방의 중국과 일본 등 러시아를 노리는 이들의 존재가 껄끄러운데요. 특히나 태평양 함대를 출격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존재도 러시아에게 있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선을 정리해 힘을 집중하고 믿을만한 동맹을 선정해 후방을 안정화하는 것이 두 개인의 핵심 아이디어였는데요. 이를 위해 영토 문제 촉을 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호관계에 있는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한국이 운영하게 되면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함부로 한국을 무시한 채로 아로 침략을 할 수 없고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을 무시하기에는 중국과 일본 역시 리스크를 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구성 역시 한국의 후예들이 많은 블라디보스토크 특성상 한국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죠. 올해 초 러시아가 7년 만에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을 한국이 관장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연해주 러시아 관공서에 태극기가 개항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러시아의 과감한 행보에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날 행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는데요. 연해주 주정부와 한국 총영사관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에 러시아인들은 좋아하며 한국인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날만 아니라 30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신북방정책이 연해주 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강력한 우군을 등에 업고 서방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우대하는 러시아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특히 서해 바다에 항모를 보내며 한국에게 무력시위를 했던 중국은 러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협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전략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미어 국방위원들을 소집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은 안전하게 연해주 영토를 기반으로 북극 영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포디아폴스키의 항만 투자를 가맹북극 항로에 한국 배들이 진입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셈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길 바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가 한국의 품으로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